얘도요 성희르님 11선만 우상향 틀 때까지만 기다려 어 11선 얘도 11선만 우상향 틀어 어 그러면 땡큐하고 틀어요 11 11선이요 11선 지금 내려오고 있죠 11선이 이렇게 우상향 이렇게 틀어 여기 물 타라고요 이 자리에다가 알았쥬 11선에서요 여기까지는 안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자리까지 안올 가능성이 엄청 높다 안 높다 엄청 높은 편이다 6975까지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은 엄청 높다 아 아셨죠